찬양과 함께하는 영혼의 쉼터 예수 찬양방송 24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선교 방송국입니다. 농어촌 교회수리 미자립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찬양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예수 찬양선교회는 다음 카페를 통하여 영상 예배자료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간도 찬양으로 은혜받으시길 소망하며 듣고 싶은 찬양은 신청공란을 통해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도 찬양받으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청취자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 함께합니다. 할렐루야